울트라 패커시터 생산기업 LS머티리얼즈가 공모가를 희망베드 상단보다 높은 6천원에 확정했습니다. LS머티리얼즈는 어제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5영업일간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가격을 제시한 기관 투자자 전원이 공모가 범위 상단 이상 단가로 입찰했습니다. 경쟁률은 396.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은 오늘과 4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접수는 KB증권과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